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부전 부전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부전 부전 Thank you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안동문이 닫습니다 방문은 올라갈 때 일어납니다 괜찮을까요? 롤이 차량이 소료 욕 엔 수량 수량 2번역은 태화강, 태화강역입니다. 내리시는 분은 오른쪽입니다. 울산 1호선을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탈바수 중위! 탈바수 중위!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안전문이 닫습니다. 한 번은 물러나갈 때 일어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개운포, 개운폭역입니다. 미리 실무는 왼쪽입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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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망양 방향폭력입니다. 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망양 망양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안동문이 닫습니다. 방향은 올라가게 일어납니다. 방향은 올라가게 일어납니다. 방향은 올라가게 일어납니다. 이런 동영상은 올라가게 일어납니다. 1년 후 간이 공간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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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남창, 남창공역입니다. 미리 실물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남창, 남창.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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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역할은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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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기장. 기장역입니다. 이남이나 반송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번 역은 오시리아. 오시리아역입니다. 미리 실무는 왼쪽입니다. 오시리아역입니다. 오시리아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번 역은 송정, 송정역입니다. 내리실분은 왼쪽입니다. 양산 방면이나 장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송정역은 송정역입니다. 송정역은 왼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송정역은 왼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송정역은 왼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송정역은 왼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송정역은 왼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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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역은 신해운대, 신해운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신해운대. 신해운대. The doors are on your left. 발바지, 주의. 발바지, 주의.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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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번 역은 센텀, 센텀역입니다. 미리 실물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센텀, 센텀,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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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제송, 제송역입니다. 미리 실무는 왼쪽입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번 역은 부산원동, 부산원동폭역입니다. 미리 실무는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부산원동, 부산원동.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Benvo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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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동래, 동래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미남이나 반송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4, 5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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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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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 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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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isl 입 anlat sonn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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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거제, 거제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대저 방면이나 수영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3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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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3 at this stop.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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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